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날씨가 또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비록 춥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도 또 저와 같이 성공취업 엑스파일 직무 스토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관련된 문이 저한테 직무 관련해서 제가 이때까지 인사 교육 그 다음에 재무회계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마케팅까지 교육을 했고요 많은 분들께 질문 주고 계신데 제가 직무 스토리 마지막 시간에 다 같이 합쳐서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선한 직무 스토리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의 네 번째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시고 또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실상은 잘 모르고 계신 영업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관리 직무를 제가 크게 두 가지 오늘 시간이 좀 괜찮으면 세 가지까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SM이라고 해서요 스토어 매니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매장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담당해서 이 매장에서의 매출을 끌어올릴 것인지에 관련된 영업 관리 직무거든요 각각의 산업마다 SM 직무가 어떻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푸드빌과 CJ CGV 그쵸 우리가 음식점 레스토랑과 극장에 관련된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동시에 인터뷰를 하셨네요 서비스 관리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먼저 우리 김영석 CJ 푸드빌에 계신 김영석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고객이 여러분들이 지금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식당에 지원하시는 분들이에요 리테일을 고객이 점장을 불렀을 때는 보통 세 가지 불만사항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QSC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Q는 무엇이냐? 퀄리티죠 우리 어떤 음식이라든지 서비스의 어떤 질 그 다음에 직원의 서비스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음식의 퀄리티 두 번째 직원의 서비스 그 다음에 청결 클리니스 QSC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QSC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해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보통 고객이 점장을 불렀을 때는 이 세 가지의 불만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불만사항이 없도록 매장을 관리하는 것이 CG의 푸드빌에서의 매장관리 스토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푸드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푸드에 관련된 F&B에 관련된 리테일 영업관리를 지원한다 무엇을 해결하는 것이다? QSC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영업관리자의 몫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매출 상승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QSC와 궁극적으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영업관리자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CJ, CGV에 있는 신성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극장이에요 극장은 뭐가 다를까 한번 볼게요 자 흔히 서비스라고 하면 고객 응대만 생각한다 하지만 현장관리는 기본이고요 마케팅, 영화 편성, 매점 운영, 인사 관리, 실적을 위한 업무도 함께하고 있다 뭐예요? 결국에는 그 매장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매니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그 지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제가 일하는 오리점은 주말과 평일에 주 고객층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부분인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사장이 어떠한 마인드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냐에 따라 그 사장, 그 점장이 맡고 있는 그 지점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리점, 오리점에 근무하고 계신데 시간표를 계획할 때에도 평일 낮에는 보통 노부부나 아이를 학교에 보낸 주부님들이 많이 오시고 주말 낮에는 키즈 패밀리 주말 저녁은 커플에게 맞는 영화를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여러분, 극장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F&B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낮 시간대에 오는 손님, 밤 시간대에 오는 손님, 주말에 오는 손님, 주중에 오는 손님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메뉴를 맞게 구성을 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게 누구의 역할이다? 영업관리자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성향의 사람이 지원하면 좋은 직무인가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싹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과연 그 부분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CGV부터 가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니까 서비스 관리 직무랑 맞을 거야라는 생각 1차원적인 생각이겠죠? 틀린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러한 성향의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더 필요하냐 서비스라는 단어에만 집중하는 것보단 영화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영화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트렌드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원 동기에 있어서 왜 우리 기업인가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왜 우리 산업인지 우리 산업 쪽에 과연 어떠한 트렌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F&B 쪽이라고 한다면 현재 F&B 트렌드는 어떠한 것인데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고 무엇인가를 잘 해서 궁극적으로는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로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인 거죠 푸드빌에 계신 분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관점이에요 외식업에 관심이 많은데 아니면 극장 멀티플렉스 매니징에 관심이 많은데 사람 대화하는 걸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내가 최접점에서 고객들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힘들다? 아니면 내가 직원분들을 한 분 한 분 동기부여시키고 관리하면서 어떤 생산성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게 힘들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전공과 많은 연관이 있는 직무인가요? 여러분들 이 대답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때요? 영업관리 직무를 뽑을 땐 전공 무관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아니나 다를까 CGV에 계신 신성필님은 자격증 전공과 크게 직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과인지 문과인지도 중요하지 않다 다만 얼마나 적합한지 그 다음에 얼마나 직무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은 분이 CGV 같은 경우에는 미소지기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 또 선생님처럼 미소지기 했으니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일부 이렇게 좀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서류 전용 때만 좀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똑같은 조건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서비스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영업의 경험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푸드빌에 계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푸드빌 입사에서 놀랐던 건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체계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교나 어떤 기관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실제 컨설팅할 때 꼭 조언드리는 말씀 제언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동네 앞에 빵집에서 동네 앞에 커피숍에서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거기엔 체계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하지만 대기업들은 각각에 다 매뉴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고객을 대할 땐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계산을 할 땐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관리를 할 땐 이렇게 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배울 수 있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면접관들이나 자소서를 읽는 그 평가위원들이 여러분들이 근무했던 곳을 아는 곳이라면 대기업 프랜차이즈라면 알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얘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푸드빌에서 일을 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하면 무엇이 잘 돼 있다?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직무 역량, 전공과 그렇게 큰 상관은 없다 할 수 있는 자질만 있으면 우리가 교육시켜서 당신을 전문가로 만들어 줄게 하니까 그러한 자질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공자인 사람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겠지만 그렇죠? 입사하기 전에 받는 교육으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CGV도 역시 유니버시티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운영 시스템, 현장 운영에 대한 이해, 실적 분석 등 CJ만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기업들은 다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질만 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만 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영업관리 직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CGV에 계신 분은 신방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영화에 관심이 많았고 이분은 아까 미소지기 꼭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분은 미소지기를 하셨네요 미소지기도 했고 대학생 마케터 활동도 했다 그런데 좋아서 하는 활동들이 보니까 현장 근무도 조금 했었고 본사에서 스태프 근무도 조금 했는데 본인 자체가 현장 근무가 더 맞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멀티플렉스 매니저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업관리를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 그거에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푸드빌로 가겠습니다 이분은 호텔 경영을 전공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 카지노,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서비스업 쪽에서 당연히 많은 경험이 있겠죠 아까 이분도 다양한 경험, 이분도 다양한 경험 서비스, 영업관리직은 무엇이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서비스 직무라도 업종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그중 패밀리 레스토랑이 고객과 소통하는 분위기가 가장 매력적이었다 즉 사람에 대한 좋은 경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경험이 나르시지의 푸드빌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화관에서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레스토랑에서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호텔에서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로 말이죠 여기에서 나랑 가장 잘 맞는 산업군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원 동기로 가장 탄탄하고 역시 이 글을 읽는 사람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평가자도 그 점이 가장 타당하게 여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현실적인 팁을 좀 달라고 하네요 CJ 푸드빌에 계신 분은 트렌드 현재 가장 큰 이슈에 대해서 알고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 또 CJ이기 때문에 한식 세계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저를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무에 지원하실 때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상위에 있는 산업에 대한 트렌드 아니면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F&B 쪽에 지원을 할 거야 그럼 현재 F&B 트렌드는 무엇이지?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F&B 이슈는 무엇이지? 여러분들이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산업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 중에 내가 속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꼭 파악해 보시는 그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또 1인 가구, 홈밥 등의 트렌드 계속 트렌드 트렌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뽑는다는 건 아까 어차피 CJ 푸드빌이나 대기업 가면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질을 보여줘야 되고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 부분이 무엇이다? 트렌드와 이슈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신성필 씨, 신성필 림이죠 CJ, CJ 부도 역시 영화관에서도 혼영족이 뜬대 싱글 팩, 그 다음에 어떤 예매권과 스낵을 합친 패키지 즉 1인 가구가 뜨면서 영화관에 많이 오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간대에 영화를 보내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콤보를 먹는데 콤보의 메뉴 구성 이런 걸 더 좋아하네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실제 기업에서도 원한다는 말이 되겠죠 자, 이제 취준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볼까요? 그쵸, 정답이죠 서비스 관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경험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이 하고 싶은데 모르겠다 싶으면 직접 찾아가서 관리자를 만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 제일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영업관리가 됐건 영업이 됐건 어떠한 직무가 됐건 실제 아르바이트의 경험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성필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서비스 관리엔 매장 전체를 파악해야 하는 제네럴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내가 고객들만 대하고 이런 사람들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 운영의 전반적인 모든 A에서부터 Z까지를 다 관할해야 되니까 당연히 제네럴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내가 일을 더 잘하는 거구나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잘하는데 아니면 난 매출 관리를 정말 잘하는데 아니면 난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실질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스페셜리스트로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MD라든지 이렇게 구매라든지 이런 직무로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실제 이런 직무들은 사람을 조금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무를 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직무로 지원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영업관리 쪽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뽑으니까 영업관리의 어떤 현장에서의 일을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이쪽 직무로 전환하시는 것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경험을 해라 결론이 조금 뻔해서 죄송하네요 궁극적으로 정답은 뭐예요? 다양한 경험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두 분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머스테브 아이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난 서비스라는 걸 잘한다 사람을 잘 다룬다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부분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알고 가셔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떤 산업에 대한 이슈와 트렌드를 내가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빠질 수 없죠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이번엔 버거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트넘무 했더니 AS라고 얘기하네요 이어서 관악구 지역의 9개 매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물론 다양한 매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SM에 넣은 이유는 한 매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사실 두 가지로 제가 나눴습니다 SM과 SC로 근데 굳이 SM, SC를 딱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분의 말씀하시는 성격이 SM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 SM에 넣었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어떤 일을 하냐 똑같습니다 매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해요 개선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해서 뭘 한다고요? 매출을 수익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분 AS라고 하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또 매장과 본사의 가운데에서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서포트한다 즉 아까 나오지 않았던 얘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버거킹이라고 하는 회사가 회사의 방침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브릿지 서포트가 될 수 있는 역할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관악구에 있다라고 했는데 관악구가 다른 지역과 다른 점 아까 우리 점이 어떻게 운영한다고 했죠? 그 부분과 한번 오버랩시키면서 한번 보실게요 오피스가 많은 강남이나 종로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많이 몰리겠죠 하지만 관악구 쪽은 타계층, 소비자층을 보니까 대학생이나 고지생, 즉 1인 가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사람들이 확 몰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꾸준하게 고객들이 방문한다는 것이죠 고객 연령층도 낮은 편이고 혼자 살거나 공부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관리하시는 분들은 꼭 어디 가십니까? 매장을 방문해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추천도 받으시고 근데 한 매장만 가지 마시고요 제가 면접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세요 가장 큰 매장 아니면 가장 소위 얘기해서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 매장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대학가에 있는 매장, 오피스에 있는 매장 그래서 각각의 메뉴 구성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파악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취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정보가 좀 필요하죠 실제 영업관리를 할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 자, 점장으로 일할 때였다고 합니다 종로에서 점장으로 근무했을 때 리더의 결정이 매장과 근무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아까 보세요 그렇죠? 아까 오리점에서 일할 때도 그 매장 관리자, 영업관리자가 어떠한 영향을 펼치냐에 따라서 매장의 수익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즉, 영업관리자는 그래서 어떠한 영향을 말씀해 드리고 싶냐면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분야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회사에 속한 어떤 한 사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책임감을 부여받고 이 매장을 살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매장을 정말 최고의 매장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인 것이죠 직원이면서 사장인 것 이런 직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책임감과 리더십이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점,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뛰어다니고 부딪히며 고객을 만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항상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것이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푸드빌에 계신 분이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발로 뛰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판매하고 있고 이런 게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하네요 또 본인의 사업을 구성하고 자신의 매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을 누구나 꾸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회사에 속한 점장이지만 내 의지로 매장이 돌아가는구나 회사에선 큰 가이드라인만 주잖아요 올해는 얼마를 해, 올해는 이걸 꼭 얘기해, 이런 프로모션을 해 이 내에서 내가 머리를 짜내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안하고 이걸 직접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감, 자신감도 생겼다, 많은 사람 대화 나눠서 참 좋았다라고 하는 점이죠 즉 이런 일들을 보시면 저도 사실 이런 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와 저 일은 난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상 영업관리족에 조금 지원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 면접 때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날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가슴이 뛴다 라고 하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점, 힘든 점 없진 않겠죠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저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식사하는 시간이 아닌 한가한 시간에 식사를 하게 돼서 식사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건 힘든 점 아니에요 모든 직장인들은 저 또한 오늘 제대로 식사를 못했습니다 자, 또 연휴나 공휴일에 주로 매장이 바쁩니다 이것도 사실 힘든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생활 자치도 일반 사람들과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이것도 힘든 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힘든 점은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힘든 점은 어떤 게 힘드냐면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부분이 즐겁기도 한데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 또 우리가 좋은 고객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소위 블랙 컨슈머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 때문에 즐겁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게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필요 역량으로 갈게요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사업의 기본이고 이윤을 창출한다 또 뭐라 그랬어요? 현장에서 많이 부딪힌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고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심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영업관리자로서 꼭 가져가야 할 역량 인내심입니다 이 부분도 꼭 필기해 놓으시고 반드시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생소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업무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 좋아하고 인내심 있어야 되고 어때요? 좀 생각 자체가 약간 긍정적이고 좀 약간 에너지틱한 사람들이 사실상 좀 맞습니다 힘들었던 일도 나중에 돌아보면 다 추억이 될 테니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생각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있고 본인이 했던 일을 되돌아보니까 참 할만한 일이었고요 많이 배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매일매일 블랙 컨슈머들을 만나고 치워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아르바이트생 관리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이러한 일들 할 땐 정말 와 이거 그만둬야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라고 하는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즉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스테브 아이템 그렇죠? 여기에서는 인내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지원을 할 때 그쪽에 해당되는 산업의 이슈나 트렌드를 꼭 이해하고 숙지하고 가자 플러스 실제 내가 일을 할 때는 사람 때문에 아니면 일 때문에 많이 힘들 테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가자 라고 하는 부분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빠질 수 없죠 영업 관리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백화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제가 내용을 좀 따왔습니다 자 리테일 매니지먼트 직무 내용 여기는 역시 또 리테일 RM이라고 부르네요 즉 각각의 기업마다 똑같이 영업 관리직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 다릅니다 자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세일즈 매니저 즉 판매 관리자를 뜻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반사항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즉 역시 이것도 제가 신세계 백화점 내에서 영업 관리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SM으로 넣습니다 한 명의 SM이 10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도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SM의 업무는 크게 저는 이렇게 외워요 매매사고 약간 안 좋은 뜻으로 좀 들리긴 하는데 어찌 됐건 여러분들이 신세계 백화점에 나오는 내용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매매사고로 매는 매출 관리 두 번째 매는 매장 관리 사원 관리 고객 서비스 관리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RM의 역할입니다 자 매출 관리는 말 그대로 SM이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일별 월별 연간 매출 목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영업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다 매출을 관리하는 것이다 매출 목표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프로모션을 기획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비단 백화점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CJ 푸드비를 생각해보세요 CJ CGV 생각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버거킹 생각해보세요 다 월별 매출 계획이 있을 거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모션들을 기획하고 실행할 겁니다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매출 관리의 역할입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로는 바로 SM이 담당하고 있는 매장의 안전관리 상태 청결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어디로 옵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속한 매장에 오는 것이잖아요 푸드빌에 오는 것이잖아요 CGV에 오는 것이잖아요 버거킹에 오는 것이잖아요 신세계 백화점에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프라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것이 두 번째 매장 관리의 역할입니다 이해되셨죠? 첫 번째는 매출 관리 두 번째는 매장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사원 관리 업무입니다 한 명의 SM이 담당하고 있는 매장에는 직영 사원은 당연히 관리해야 될 거고요 얼마나 많은 협력사 브랜드들이 있겠습니까? 그 내에 있는 협력 사원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저는 실제 백화점의 영업 관리를 지원하는 특히 여자분들한테 어떠한 모습을 보이라고 하냐면 예쁘고 세련되고 이런 모습도 좋긴 좋아야 하지만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리더의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는가 휘어잡을 수 있는가 당근을 줄 때는 당근을 주고 채찍질을 할 때는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지 아닌지를 꼭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매출 계획은 내가 데이터 보고 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신나게 기획할 수 있어요 매장 관리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다 지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관리거든요 그래서 사원 관리의 업무도 역시 여러분들이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사원 관리 부분을 좀 잘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롱런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회사 생활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고객 서비스 관리입니다 백화점은 유통업인 동시에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매장에서 직접 고객을 응대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만족스러운 쇼핑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구비하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적인 내용을 추가하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매매사고라고 해서요 비단 백화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산업적, 푸드빌, CGV, 버거킹 등 다양한 곳에도 이 네 가지 매매사고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SM을 슈퍼맨의 약자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매매사고라고 하는 일이 정말 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만 해도 정말 힘든데 그러니까 슈퍼맨이 맞는 것 같고요 위에서 언급한 많은 일들을 척척 해결해내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실제 영업관리 직무를 많이 뽑는다는 건 그만큼 많이 나간다는 소리죠 왜? 매매사고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끈질김, 인내심 정말 필요한 직무인 것 같습니다 백화점의 하루 일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싹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회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 막 쭉 백화점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점검을 하는 거죠 매장을 돌면서 상태는 어떤지 상품 입고는 원활한지 그 다음에 사원들은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쭉 돌아본다는 것이죠 매장을 돈 후에 오픈 30분 전에 브랜드 협력 사원들과 함께 간단히 아침 조회를 진행합니다 당연히 이제 공지사항들이 있겠죠 간단한 정보 공유 사항, 서비스 공감회 등을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웃으면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정말 동기부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픈 인사를 한 다음에 오픈하고 오전 중에는 간단한 서류 작업, 신규 사업, 면담 진행하고요 오후에 이제 다시 나오는 것이죠 나와서 영업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서비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장을 체크합니다 정말 바쁘네요 그 다음에 브랜드별 영업 담당자가 방문했을 시에는 이제 프로모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소위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의 그렇죠 좀 우위에 있는 자리에서 뭐 좀 해줘요 옆으로 뭐 디쉬해요 막 이런 부분들 장사가 그쪽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뭐 더 해봐요 이런 얘기들 이런 관련된 회의 및 상담 등을 진행하고요 폐점 음악에 나오면 폐점 인사를 마치고 간단히 회장을 점검한 후 하루 일간을 마친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업은 사실 겉에서 보기엔 되게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실제 그 안에서 일을 진행하는 오퍼레이팅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게 서비스업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머스테브 아이템 SM의 업무죠 영업관리 업무는 매매사고다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백화점을 봤으니까 마트도 봐야죠 마트는 백화점과 또 어떻게 조금 다른지 한번 마트를 살펴보고요 메가마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업무와 하루 일과 볼게요 메가마트에서 농산품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일의 상품관리 판매 고객 매출관리 똑같잖아요 매매사고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중에 과일 쪽에 약간 포커싱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뭐 하냐 상품의 재고 파악을 직접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은 오다 주문을 넣고요 그 다음에 매대를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메가마트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아까는 우리가 백화점에는 협력 업체를 끼고 있거나 직영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이 직접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한 가지 있네요 업무 시간 중간마다 판매되는 상품들과 판매 실적도 꼼꼼히 체크 매해야 되겠죠 매출관리 그 다음에 하루 판매 실적에 따른 피드백도 역시 하게 되는 거죠 어? 이 상품이 별로 안 나갔네 어? 이 상품은 많이 나갔네 고객들이 이런 상품에 반응을 하는 걸까라고 하는 어떤 피드백을 반드시 내려야 되겠죠 출퇴근 시간 그렇죠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들은 좀 출퇴근 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렇죠 마트가 백화점보다는 근무 시간 훨씬 더 기니까 12시까지 영업을 하니까 당연히 조출이 있겠죠 그 다음에 후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출근하는 팀과 늦게 출근하는 팀이 있을 거고요 업무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네요 그렇죠 소비하기만 했던 농산물의 소비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것보다도 또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들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아 이렇게 해서 가격이 측정되는 구나를 알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 백화점은 유통업이면서 서비스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마트는 유통업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백화점이 사실 단가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진 않거든요 마트보다 하지만 마트는 단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유통업이라고 하는 측면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어떻게 선정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싱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 담당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농산물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한 건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행정학도였다고 합니다 행정학은 모든 걸 다 배우죠 새벽에 일어나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다녀왔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 역시 경험만한 것이 없습니다 직접 거래되는 상품들 보면서 특성부터 판매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이 말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산업에 대해서 배우고 제품에 대해서 배우고 무엇입니까? 판매까지 배웠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 얼마의 가격이 책정되는지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까지를 다 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유통업은 필기와 이론이 전부가 아니다 영업관리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죠 직접 발로 뛰면서 체험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영업관리 직무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뿌듯했던 일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수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수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매장에 딱 나왔더니 어떤 임산부가 수박을 찾았대요 그랬더니 이제 공부했던 걸 토대로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듣고 해서 추천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박을 골라드렸더니 몇 달 후에 그 손님이 찾아오면서 아 그 수박 너무 맛있었다라고 해서 본인이 공부했던 그 분야가 맞았다라고 하는 어떤 성취감 그렇죠? 상품에 대해 공부한 것이 소비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가장 열정을 다했던 경험 성취감 있었던 경험 하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는 것도 영업관리 직무를 지원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하나의 직무 역량으로 포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 컨슈머가 나왔네요 블랙 컨슈머 직접 응대해보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구입하신 상품을 다 드신 뒤에 썩었다고 환불해달라고 할 때 환장하는 거죠 다 먹고 없는데 이제 와서 썩은 거 내가 다 먹었다고 병원비까지 막 내놓으라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먹은 상품을 어떻게 가져오냐면 그냥 막무가내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전 사실 뒷부분에도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대응합니까? 대기업의 마트일수록 함부로 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이 면접 때 이런 질문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환불을 못해드린다고 하는 부분이 정답이긴 한데 보자마자 고객님 드셨잖아요 어떻게 해드립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먼저 고객의 기분을 최대한 맞춰주고 고객의 기분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이성을 찾았을 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아까 그 버거킹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손님 때문에 힘든데 어떤 손님? 블랙 컨슈머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랙 컨슈머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실질적으로 맞닥뜨렸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많이 처리해본 사람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현장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경험은 무엇이냐고 했더니 재무관리 뽑았네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회계직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내 성향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숫자 다루고 데이터만 다루는 건 재미없어 난 사람들이랑 지내는 것도 재미있단 말이야 하지만 난 숫자를 좋아해 이런 분이 영업관리 하시잖아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왜? 영업관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매출과 이익 증대라고요 결국엔 실적 관리를 잘해서 매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잘해야 되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관리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영업관리를 잘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통학 이론을 알아두는 것도 기본적인 베이스 형성에 좋았다 그 다음에 쇼핑몰 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상품을 어떻게 매입해서부터 기획해서 판매할 때까지의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겠죠 유통업계로서의 꿈을 심어줬던 계기였기 때문에 유통의 실전을 느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쇼핑몰 사업을 하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경험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명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네요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유통관리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자격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4학년 1학기야 아니면 2학기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준을 해야 되는데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방학을 보낸다?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경험사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유통에 관련해서 정말 열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과정 트랙을 한번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면접 시 솔직함을 보여준다면 백전백승이다 왜? 소비자를 파악하는 것이 유통업무의 업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람 파악을 잘한다 그래서 솔직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 난 영업관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극 결정적으로 난 사람 만나는 게 싫어 라는 분은 면접 때 걸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함으로 무장하고 면접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어떤 스타일의 후배를 원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체력이 좋고 올 거든 후배가 좋다 좀 이분은 둘러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체력 좋은 분 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신뢰라고 하는 부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어떤 책임감 있고 신뢰감 있는 그러한 신입사원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필드 체력 많이 소모된다 정말로 힘든가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에서 어떠한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체력을 먼저 얘기하진 마세요 체력은 뒷부분에 뒷부분에 서브의 매력 서브의 역량으로 추가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머스테브 아이템 그렇죠? 배웠다 유통업은 필기와 이론이 전부가 아니다 역시 똑같죠 발로 뛰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영업관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업관리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에 역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올리브영 그렇죠? 헬스 앤 뷰티 스토어죠 H&B 스토어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스토어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올리브영의 매장을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이고요 CJ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여기에서 외울 부분만 써서 외우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빨리 넘어갈게요 자 매장 운영이나 관리에 책임을 진다 판매, 발주, 매장 환경 개성, 스템 및 직원 교육, 근태관리 등 아까 뭐였어요? 매매, 사고 그래서 전반적인 매매, 현장 업무 운영 및 관리를 한다라고 봅니다 이해됐죠? 자 H&B 스토어의 작은 CEO다 소사장이라고 했죠 그 매장의 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긍심 바탕으로 해야 된다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다만 올리브영은 어때요? 상품이 너무나 다양하니까 각각에 대한 상품에 대한 지식 공부가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마인드 당연히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다 이해되는 내용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울러 후배 사업 및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 다 구성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관리 체제를 잘 접목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직무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다만 고객의 입장에서 매장을 운영한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는 발을 고객들이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주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매매 사고였어요 매장별 영업 전략 수립 및 본사 지침 이행이다 각종 매출 매출의 프로모션 관리다 매장 내 부진 카테고리 매출 관리다 신상품 및 신규 브랜드 교육 수료 후 매장 내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까 무엇이었어요? 그 버거킹 생각납니까? 본사와의 서포트 역할을 한다 바로 본사의 지침을 연결시켜준다 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런 내용들인 것이죠 브랜드 교육 수료 후 매장 내 전파하는 부분인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매장의 표준화된 관리 및 서비스 체제를 구축 실행하고요 지역 내 시장 환경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한 대응을 하고요 매장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일체 업무를 본사 지침과 표준에 근거하여 실행합니다 어쩜 써도 이렇게 재미없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스토리를 쓸 수 있을 텐데 앞부분에 충분한 스토리를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거고요 이해가 안 되면 네 단어만 기억하자 매매 사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퀄리피케이션 어떠한 자질이 필요할까요? 다르지 않겠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상황과 현상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매출 활성화 적용 가능한 자 슈퍼맨을 진짜 원하네요 정말 전공 무관으로 해놓고 정말 너무나 많은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매장 내 부진 원인을 분석해야 되고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래서 슈퍼바이저와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출 활성화 영업이 극대화 방안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매출 트래킹과 분석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정말 힘들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상품 지식 및 서비스적 마인드의 이해와 실행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고객 접점에서 올리브영이 추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객의 입장에 가서 생각하고 고객의 눈으로 바라보는 고객지향적 사고를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어떤 영업관리자가 되겠습니까? 고객의 입장에 생각하겠습니다 고객의 눈으로 바라보는 고객지향적 사고를 갖추겠습니다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경험, 근기가 있는 것이 그걸 적어주고 말로 풀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경험을 해야 되겠죠 올리브영에서 하건, CGV에서 하건, 버거킹에서 하건 꼭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품에 대한 지식을 사전습득해서 셀링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외부 고객뿐 아니라 스탭 및 다양한 직원들에게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정말 힘들 것 같네요 머스테브 아이템으로 빨리 왔습니다 상황과 현상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해됐죠? 딱딱한 부분이지만 이해됐으리라고 믿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매매, 사고, 사원관리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사원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보험이죠 보험 전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다시 직업을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보험업계 영업관리 직무를 한번 수행해보고 싶어요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업무를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점장, 지점장으로서 지점을 관리하는 업무 한답니다 똑같아요 매매, 사고, 조직관리, 매출관리, 효율관리 업무로 나릅니다 똑같습니다 자 볼게요 조직관리 업무로서 리크루팅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지점장으로서 결국에는 이 보험업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열 군데를 뛸 수도 있지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뛸 수 있는 영업필드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사람 많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조직관리에서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FC들을 충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크루팅 업무 중요하다라고 한 거 되게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 매출관리죠 매출관리를 위해선 끊임없는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다 이해됐죠?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어찌 됐건 고객이 찾아오는 곳이거든요 올리브영이 됐건 신세계백화점이 됐건 버거킹이 됐건 다 사람들이 찾아와 그런데 보험은 반대잖아요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보험왕이지 않은 이상은 또 아니면 고객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지 않은 이상 보험 FC단에 찾아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로 가야 되니까 되게 많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보험 영업관리가 더 많이 힘들 거예요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 매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으니까요 또 효율관리를 위해서 보험료 정산에 대한 업무 고객 불만사항에 관련된 조사 등의 일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고객들이 이탈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보험 가입시킬 때는 막 진짜 소위 얘기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은데 막상 돈 찾으려고 하면 왜 그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고객들의 어떤 사후관리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지 못하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정말로 잘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보험 영업관리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점장님의 일과는 아까 우리가 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일과도 봤는데 이번엔 우리 보험 영업관리하시는 분의 일과도 볼게요 9시에 출근해서 FP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즐거운 업무 환경을 위해 나름 사원을 맞이 시간을 갖죠 이후 30분 정도의 정보 미팅 시간을 통해 하루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뒤에 가시면 막 그래프 막 붙어있잖아요 뭐 A, B, C, C에서 막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똑똑히 가르치면서 조금 더 분발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여사님들 화이팅!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9시 출근해서 FP를 맞이하시는 분의 어떤 업무가 되겠죠 각 팀별로 매출, 실적, 하루 일과 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팀 미팅을 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실적이 있을 거고 어떤 고객,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영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요 다음에 사원 면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업무나 고충, 리크루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점심에는 영업관리자분은 당연히 이분의 고객은 누구예요? FP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FP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동반에서 또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노하우를 듣고 계약의 도움을, 계약 달성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만남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시가 되면은 또 이제 귀소맞이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밖에 나가서 일하면 되는 거 아냐? 나 노는 거 아냐? 그래서 어떻게 그냥 어차피 사무실 또 아침에 가면 되는 거 아냐? 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귀소맞이라고 해서 귀소학습회라고 여기 써 있는데 뭐냐면 다시 일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택근무라든지 다양한 근무 형태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저도 이제 회사를 다녀보니까 사무실로 복귀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집으로 퇴근을 하는 것은 마인드상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소속감을 부여하는 데는 그래도 일을 시작하는 것도 사무실에서 일을 출발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고 그 다음에 일을 끝날 때도 그냥 집으로 가는 것보다도 사무실로 돌아와서 업무를 정리해서 소속감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동기부여를 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귀소학습회, 귀소맞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역시 스터디하는 시간이다, 지침을 내리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모든 업무가 끝나면 또 정보 미팅 내용 준비하고요 회의하는 시간에 갔습니다 정말 이 업무도 저는 되게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걸 좋아해서 이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 제 주위에도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정말 많이 힘드시고요 그 다음에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도 좀 안 좋아하신 분들이 계신데 아무튼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영업관리자의 일들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러한 성향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즐긴다면 저는 그 어떠한 직무보다 확고한 보답,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약속된 성과가 있는 부분이 영업관리 직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점장애 되기까지 거친 단계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시면 대기 발령 받으면서 본사 잠깐 근무하면서 데이터 분석, 실정 정리, 행사 지원, 즉 신입사원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 근무하고 이 부분은 각각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 손해보험이었는데 각각의 회사마다 약간 상의합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년 동안 근무했고 2년 동안 부지점장, 그리고 2014년도에 지점장이 되셨다고 하네요 지금이 2018년이니까 아직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 달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업활동을 했던 적은 있었다 즉, FC, 보험회사 들어갔다고 하면 보험 설계사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졸사원들, 4년제 대졸사원들은 관리자가 되는 역량인 부분이고요 현장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교육은 받지만 실질적으로 FP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또 동반이라고 해서 설계사분과 함께 나가고 고객을 응대하기도 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병으로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병장이 되거나 상병이 됐을 때 어때요? 나랑 비슷한 나의 또래의 친구들이 ROTC를 가서 소위로 들어오죠 그럼 어떻습니까? 특히 병장들은 나보다 군대 생활도 안 한 애가 그냥 나보다 계금만 높내라고 해서 소위 경쟁심리가 좀 있어요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텃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4년제를 나와서 영업관리자로 가지만 영업현장을 모른다면 FC분들이 어떻겠어요? 그냥 겉으로는 네, 네 하겠지만 속으로는 영업도 모르는 게 현장도 모르는 게 이러한 반응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관리자, 점장 트랙이 됐건 어떤 트랙이 됐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초반에 현장에서 굴러야 돼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 사원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동기부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지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귀담아 들어서 내가 본사로 왔거나 관리자가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역량이 충분한 사람이고요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승진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이라든지, MD라든지, 구매라든지, 경영지원, 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람을 느낄 때 어떤 때 보람을 느끼는지 한번 볼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할 때 와, 이거 너무 무섭네요 그렇죠? 보험 영업 관리하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 실제로 고객을 응대하면서 힘든 계약권을 성사시켰는데요 18번 동안 기업 고객을 찾아가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갖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실제 보험 영업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 영업하는 분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와, 이 사람 되게 전문가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와 같이 계약을 했던 FC분들이 자꾸자꾸 바뀐다라고 하는 게 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 저는 제일 보험 영업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끈질김, 집요함인 것 같아요 기업 고객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의 단체 보험이라든지 상해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화재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거예요 그렇죠? 이쪽이 또 손해보험사니까 기업에서도 그리고 거의 보험사 견적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결국에는 조금 더 싼 곳을 가입하려고 하는 게 저도 인사팀에 있을 때 보험 가입하는 업무를 좀 했었는데 결국에는 싼 곳 찾아 여기 있는 사람도 왜? 거의 서비스가 비슷비슷하니까 보장 항목도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렇다면 뭘 보게 되냐 18번 동안 갔다라고 한다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처음 품위서를 쓸 땐 이 항목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 건지 이걸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Q&A를 다 풀어줬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왕이면? 기왕이면 날 도와줬던 사람한테 가는 부분이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험뿐만 아니라요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영업을 잘하시냐면 계속 가는 거예요 당장에 나한테 계약 클로징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도움을 주면서 가고 가고 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끈질김 영업에 있어서는 정말 끈질김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업 직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나 못할 것 같아 또 가 그 사람은 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내 얘기 듣지도 않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가고 가고 또 가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진심을 알고 여러분들의 성의를 알고 계약하는 것이 저는 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조건과 역량은 무엇일까요? 했더니 좀 더 어른스러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대하는 고객들, FP분들이 결국 나의 어머니뻘, 이모뻘 그 다음에 삼촌뻘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어른스러워져야 되고요 희생정신과 의연함이 좀 필요하다 그쵸? 많이 희생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속도 많이 타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달성하기 위한 집요함 그쵸? 그 다음에 열정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업무의 장단점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즉 보험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업관리 전반으로 생각하십시오 기회가 많다 나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실적을 표출하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이다 하지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아까 얘기했죠 내가 여기 사장이잖아요 내가 이 지점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방향을 제시해야 될 거고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해서 생산성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막중한 책임감이 따릅니다 또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영업관리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네요 공채 준비 과정 2분 만에 공채 준비 과정이었는데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사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현직자를 만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화손해보험 여러 지점뿐만 아니라 한화그룹의 금융권 계열사를 방문해서 명함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타 보험사를 찾아가서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고 하네요 야 제가 한화를 갔다 한화그룹 금융권까지 갔다는 제가 오케이인데 진짜 타 보험사를 찾아가서 갔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사실 의구심이 좀 들어요 정말 의문이 들어요 진짜 갔을까? 왜냐하면 내가 해당 보험사를 지원한다고 하면 충분히 영업관리자를 어떻게 알아내서 가서 보험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근데 사실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보생명 그렇죠? 아니면 삼성화재에 가서 한화손해보험은 어때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라고 한다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발로 직접 뛰면서 만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때 받은 명함을 세워보니까 총 27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A4 용지에 복사해서 그분들이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서 적어놨고 대표이사님께 면접장에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떤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이전에 와 정말 보험 영업관리를 되게 하고 싶어하는 친구구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잠깐만 저를 보실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자소서 작성이랑 면접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선생님 합격하는 자소서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냐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럼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당신의 자소서를 읽었을 때 정말 이 직무를 위해서 이마만큼 준비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녹여들어져 있다 그래서 읽었을 때 와 이 친구는 정말 많이 준비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으면 그게 합격하는 자소서야 지원 동의 한 항목 되게 잘 쓰고 성격상 장단점 되게 못 쓰고 어느 항목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이 아 보험 영업관리를 하려고 이 친구가 이렇게 준비했어 CJ 푸드비를 올라고 와 이런 식으로 준비했어 라고 하는 어떤 일관성 있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진다면 그게 잘 쓴 자소서고요 그게 바로 잘 보는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가면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어떤 경험했어요 어떤 경력 갖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채용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영업관리 어떤 산업에 지원할지 모르겠어 아직 안 정해도 돼요 다만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아 이 친구가 영업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영업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영업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마케팅이 됐건 MD가 됐건 구매가 됐건 기획이 됐건 이 일을 하기 위한 기초과정을 겪었구나 무엇인가를 비교 분석할 수 있구나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열정을 지녔구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끈기를 지녔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주자라고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롯데건설 들어갔던 그 총무팀에 들어갔던 친구 생각나나요? 이분은 건설회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뭐였어요?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 도시의 랜드마크 앞에서 사진 찍었어요 그러면서 쭉쭉쭉 계속 건축물에 관련된 사진을 찍다가 건설회사에 관심을 가졌고 해외건설사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 들어와서 인터넷다가 결국에 롯데건설 들어갔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직무가 준비가 잘 돼 있다 잘 쓴 자소서다 잘 본 면접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겠죠 27장이나 받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면접에서도 하나 손해보험을 향한 저의 열정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냐고요 이런 친구들을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관성 있는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업 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했더니 좀 약간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죠 그래서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를 꾸준히 준비하셨던 분들은 2차까지 합격하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취업이 될 테니까 거의 1차까지 합격하신 분들은 1차까지 합격했다고 하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셔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러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머스테브 아이템 지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조직관리, 매출관리, 효율관리 업무를 나눕니다 그래서 아까 꼭 그것만 기억하세요 매매사고라고 하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한국철도공사의 서울본부 영업체 박진현 씨의 한번 직무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업무 하냐 이전까지 영업관리와는 약간 다른 업무에요 영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 한다 고객 서비스 그래서 질질적인 어떤 영업관리 일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봤던 매매사고에서 고 고객 서비스에 관련된 경험입니다 아까는 보험은 사람 관리였잖아요 직원 관리 여기서는 약간 고객 서비스 관리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동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냐 했더니 역에 들어와서 열차를 타기 전까지의 모든 서비스 과정을 관리한다고 했고요 고객 대응 친절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역시 안내 역에 있는 그 직원들의 어떤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는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관리한다 또 역시 마찬가지죠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개량할 수 있는 방안 또 여기니까 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영업관리 직무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매 사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관리는 전공에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업은 제가 한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SC에 관련된 일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